1. 유압 엘리베이터의 플런저가 실린더 내에 정상적인 상한 행정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은 1. 플런저 리미트 스위치 2. 유압식 엘리베이터의 미터인 회로의 특징인 것은 이 카의 이동시 유량 조정이 어렵다. 3. 주로프에 사용되는 로프의 꼬임 방법 중 엘리베이터에 가장 많이 쓰이는 꼬임 방법은 1. 보통 Z 꼬임 4. AC-1이나 AC-2 엘리베이터에서 칼을 정지시키는 제동 방법은 2. 전자브레이크의 저원을 차단하여 제동한다 5.18K 가이드 레일의 표준 길이 한 번의 무게는 몇인가 4. 906점 엘리베이터 제어반 중 승장이 호출에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고 건물 내 사용 교통량에 적응하도록 각종 기능들을 통지 제어하는 제어반을 일반적으로 무엇이라고 하는가 2. 군관리 제어반 7. 로프식 엘리베이터 승강로의 구조에서 피트의 유지관리상 필요하여 사다리를 출입구 양옆에 설치할 경우에는 최하층 바닥보다 몇 이상 높이 설치하여야 하는가 2. 1. 1 8. 전격속도 210인 엘리베이터의 피트 깊이는 3. 3. 2 이상 9.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가 갖추어야 할 요건이 아닌 것은 3.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는 카에 설치하고 캠으로 조작하여야 한다 10. 관성에 의한 전동기의 회전을 자동적으로 제지하는 안전장치는 무엇인가 1. 브레이크 11. 로프식 엘리베이터의 승강로의 구조에서 승강장 출입구 바닥 앞부분과 카 바닥 앞부분과의 틈의 너비는 몇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4. 412. 교류 2단 속도 제어 방식에서 크리프 시간이란 무엇인가 1. 저속 주행시간 13. 도어 잠김장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카 도어 시스템의 안전장치이다 14. 점차 작동형 비상정지 장치가 작동된 후카의 바닥면의 수평도는 얼마 이내가 되어야 하는가 3. 2. 30 15.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제작에서 기본적인 요건 중 맞는 것은 3. 플랫폼이 직접 바이드레일에 의하여 지지 유도될 것 16. 한 건물에 에스컬레이터 1200형 일대 800형 이대가 설치되어 있다 시간당 총 수송 능력은 2. 2만 천명 시간 17. 엘리베이터 카가 최상층을 통과하였을 때 전원을 차단하여 카를 정지시키기 위한 안전장치는 4.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18. 도어 크로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3. 승강장 도어를 자동적으로 닫히게 하는 장치이다 19. 엘리베이터의 조작 방식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3. 스납 전자동식은 전층의 승강장의 상승용 및 하강용 버튼이 반드시 설치되어 있어서 상승과 하강을 선택하여 누를 수 있다 20. 승기금 엘리베이터의 주로프로 사용되는 로프의 안전율은 얼마 이상인가 21. 감시반에서 엘리베이터의 운행 및 정지, 비상우출, 지진관제운전, 정전시 운전 등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무슨 기능이라 하는가 4. 제어 기능이 12. 로프식 엘리베이터의 승강로 면적이 22,200 일대 기계실 면적으로는 몇 이가 가장 적당한가 3. 8. 23. 전원 주파수가 62고 극수가 6극인 유도전동기의 동기속도는 몇 인가 3. 200. 24. 승강기의 일반 구동용으로서 가장 널리 사용되며 구조가 간단하고 경고하며 고장이 적고 취급이 간단한 장점을 지니고 있는 전동기에 해당되는 것은 4. 유도전동기 25. 다음 중 도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4도어 가이드 슈가 끼워져 있는 문턱곰의 구멍을 뚫어 먼지가 쌓이지 않게 한다 26. 전격화 중 1600, 속도 105, 균형추 밸런스율 50%, 총률 66%인 엘리베이터 전동기의 용량은 약 몇 인가 21. 27. 두플리의 지름이 각각 10, 30, 중심거리가 80인 평행걸기일 경우 벨트의 길이는 약 얼마인가? 392. 28. 직접식 유압 승강기의 꼭대기 부분 틈새는 플런저의 여유 스트로크에 의한 카의 주행거리의 몇을 합한 각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260. 29.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에 대한 설명 중 오른 것은 4. 기계적으로 조작되어야 하며 작동캠은 금속으로 만든 것이어야 한다 30. 전동기의 역률에 관하여 틀린 것은 일극서가 클수록 역률이 좋아진다 31. 엘리베이터의 전동기 용량을 결정하는 다음 항목 중거리가 먼 것은? 4. 건물 높이 32. 전격속도 60인 로프식 인버터 제어 엘리베이터에서 카가 최상층에 정지해 있을 때 스프링 환충기와 균형추와의 거리는 몇 정도이어야 하는가? 2. 15900 2. 15900 4. VVVF 제어 방식 34. 사이리스터를 사용하여 교류를 직류로 변환한 후 전동기에 공급하고 사이리스터의 점호각을 변경하여 직류전압을 바꿔 회전수를 조절하는 제어 방식은? 2. 정지 레오나드 제어 방식 35. 동력전원 설비에서 부등률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2. 기동빈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36. 엘리베이터의 조명전원 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3. 동력용 전원으로부터 인출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7. 로프식 엘리베이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카벽에 설치된 비상구 출구는 카 바깥쪽으로만 열려야 한다 38. 다운 중 그 값이 1 이상인 것은 일부등률? 39. 승강기의 전격속도가 90초가 120이하일 경우 꼭대기 틈새? 피트 깊이는 각각 몇인가? 1. 꼭대기 틈새 1.8. 피트 깊이 2.1. 40. 교통수요량을 산출할 때 일주시간과 관계가 없는 것은? 4. 5분간 수송능력상 과목 일반기계공학사 11점 스프링 재료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성질은? 2. 탄성 42. 기어의 각부 명칭 중 피치원의 둘레를 이수로 나눈 값을 무엇이라 하는가? 1. 원주 피치 43.0.01을 측정할 수 있는 마이크로미터의 딘블을 이눈금 회전시켰을 때 스핀들의 움직인 양은 몇인가? 1.0.02 44. 유압 제어밸브를 기능상 크게 3가지로 분류할 때 여기에 속하지 않는 것은? 2. 온도 제어밸브 45. 연삭습돌 표면에 무뎌진 입자나 기공을 메우고 있는 칩을 제거하여 본래의 형태로 습도를 수정하는 방법은? 4. 드레싱 46. 축류 펌프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3. 축 47. 전향 정의 20. 홍출하는 유량은 0.53. 효율이 70%일 때 원심 펌프에 필요한 축동력은 약 몇인가? 3. 2.33 48. 용접부의 결함이 생기는 그 원인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3. 오버랩 전류가 과대했다. 49. 단면 개수가 13인 원형 공의 최대 굽힘 모멘트가 200엔 일대 최대 굽힘 능력은 몇 대니인가? 3. 200 50. 나사의 피치가 3인 두 줄 나사의 리드는 몇인가? 4. 651. 다음 중 재결정 온도가 가장 낮은 금속은? 4. ai 52. 직선 항복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변화시키는 축의 명칭은? 5. 3. 크랭크 축 5. 53. 미끄럼 베어링과 비교한 구름 베어링의 특징이 아닌 것은? 5. 이 충격 흡수력이 우수하다. 54. 탄소강 중 규소는 선철과 탈산지로부터 잔류하게 되는데 탄소강에 미치는 영향으로 만든 것은? 5. 3. 결정립을 조대화시킨다. 55.10편 지름이 D14, 평행부가 60, 표정거리는 50, 인장하중이 P9930엔 일대 인장능력 및 연신일론 약 얼마인가? 2. 64.5, 28.6, 56점 탄소강의 응력 변형 목선에서 항복점을 나타내는 점은? 3. 57.100엔의 굽힘 모멘트를 받는 단승보가 있다. 이 단승보의 단면이 직사각형이며 폭이 20, 높이가 41대 최대 굽힘 능력은 약 몇 대니인가? 38.8, 58점 공기압 발생장치인 압축기의 일반적인 설치 조건을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밀습기 제거를 위해 직사광선이 있는 곳에 설치한다. 59.평벨트 전동장치에서 벨트의 원주속도 10, 긴장측의 장력이 T1 150엔, 이완측의 장력은 T30엔일 때, 유효장력은 몇엔인가? 220, 60점 점성이 큰 가공모를 경사각이 적은 절삭공고로 가공할 때 칩이 경사면에 점착되어 원활하게 흘러내려다. 이 경작형 칩이 경사면로 가공재료가 흘러나가지 못하고 절삭공고의 전진에 따라 압축되어 가공재료 일부의 터짐 현상이 발생하는 칩의 형태는? 2.경작형 칩 61.3상 유도전동기의 회전방향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4.3선 중 이미의 2선을 서로 바꾸어 연결한다. 62.페로프 제어기에서 제어 요소가 제어 대상에 주는 양은 1.조작량 63.어떤 에스컬레이터 전동기의 명판에 전격전학 380V, 명률 80%, 전격출력 OHP, 3상 3선식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전동기의 공급대는 전격전류는 몇몇의 인가? 2.7.08 64.프로세스 제어에 속하는 제어량은? 3.농도 65.1는 다음 중 어느 값과 같은가? 4.156.직류기에서 불꽃첩시의 정류를 얻는 데 가장 유효한 방법은 1.탄소 67.지료전동기의 속도제어 방법 중 속도제어의 범위가 가장 광범위하며 운전 효율이 양호한 것은? 2.전압제어법 68.내부 임피던스가 50인 정전압 전원에 출력단자의 50의 저항을 연결할 때 단자전압이 12V였다면 같은 전원에서 100의 저항을 연결했을 때는 단자전압이 몇 부위인가? 36.69.직류전동기의 속도제어 방법이 아닌 것은? 3.병렬저항법 70.무접점 시퀀스의 특성으로 틀린 것은? 4.온도 특성이 양호하다. 71.바리스터의 주된 용도에 해당되는 것은? 2.서지전압에 대한 회로보호 72.자동제어계의 분류 중 추치제어에 혹하지 않는 것은? 3.프로세스 제어 73.서보전동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직류용은 없고 교류용만 있다. 74.동일 규격의 축전지 2개를 병렬로 연결한 경우 오른 것은? 4.전압은 불변이고 용량은 2배가 된다. 75.의 라플라스 역변화는? 3.76.그림과 같은 회로의 역률은 얼마인가? 3.4.5 77.그림은 전동기 운전회로의 일부이다. 이 회로는 MC1과 MC2의 적점의 관계로 볼 때 어떤 회로로 볼 수 있는가? 2.인터록회로 78.평형 3사의 선관전압 VL의 관계는? 2.79.그림과 같은 게이트 회로에서 출력 Y는? 2A 플러스 BC 80.피드백 제어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정확성이 증가한다. 2A 플러스 BC 80.P 98.para